계산문제 특강이 이제 곧 시작되죠. 6월 2일 날 6월 2일 일요일 날 10시부터 한 6시 정도까지 8시간에 걸쳐서 하루에 계산문제 완성 특강이 진행되는데 많은 분들이 좀 문의하셨어요. 전부터 이제 6월 1일 날 특강이 진행될 거고 교재 이름은 합격이지 계산문제이지라는 거 있으니까 제가 이제 계산문제 특강은 합격이지라고 계산문제 왜 들어야 되는지 계산문제 특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교재는 어떻게 구성됐는지 잠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1차 합격을 확실하게 결정짓는 것은 계산문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 내용을 한번 잠깐 보면 우리가 이제 1차에서 불합격하는 케이스가 좀 있는데 아깝게 떨어지는 케이스가 좀 많이 있어요. 1문제 2문제 모잘라서 불합격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공통점으로 계산문제를 거의 손대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계산문제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합격 점수를 넘기기 위해서 3,4문제 또는 4,5문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계산문제 비중은 40문제 중에 평균 9문제에서 10문제 출제되고 있어요. 최근 33회, 34회는 모두 10문제씩 출제됐으니까 25% 즉 40문제 중에서 10문제 출제된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물론 이제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10문제 중에 9문제, 10문제 다 풀어내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사실 우리가 안정적으로 합격하는 게 목표니까 고득점이 중요한 건 아니고 합격을 위해서는 4,5문제 이상의 계산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건 역시 풀 수 있다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노력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거 나오면 내가 시험장에서 풀어낼 거야 라는 자신감이 좀 있을 때 시험장에서 긴장되는 상황을 초조할 때도 자신 있게 풀어낼 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 꾸준하게 연습이 필요한 건 이건 필수 조건이에요. 계산문제는 한 10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이렇게 중요한 계산문제를 쉽게 포기할까? 왜 포기할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계산문제 버리고 다른 말 문제를 다 맞추면 턱걸이로 합격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조건이 다른 말 문제를 맞추면 이라는 얘기인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10문제 빼고 30문제 중에서 물론 찍어서 맞을 수 있는 확률도 몇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가 본 시험을 도박할 수는 없으니까 30문제 말 문제 중에서 매년 우리 범위에 벗어나거나 그 다음에 시사적인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한 3문제, 4문제 정도 출제돼요. 그럼 26문제 중에서 24문제 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거기에서 우리가 공부되었을 때 계산문제를 4, 5문제만 더 맞춘다면 안정적으로 60점 이상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계산문제 필요한 거고 계산문제 풀기에 시험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시험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험시간을 좀 더 여유있게 계산문제까지 풀 수 있게 말 문제 시간을 줄이는 연습이 필요한 거고 계산문제도 충분히 가장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설명해주고 제시해드릴 거니까 그대로 연습만 하면 1분도 안 돼서 풀 수 있는 계산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딱 시험에 나오면 풀어내면 안정적으로 합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니까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 역시 이것도 핑계인 거고 숫자만 봐도 난이도가 있어 보여서 눈앞이 캄캄하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냥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 거지 쉬운 계산문제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분석해도 18가지 유형의 계산문제가 있는데 18가지 유형 중에 10문제가 매년 출제된대요. 이 중에 10가지 유형은 사실 딱 보자마자 풀 수 있고 1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가 반절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듣고 이해하고 연습만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제 목표는 누구든지 계산문제 다 5문제 이상을 맞출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연구하고 강의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어요. 하루 특강으로 하루 수강으로 이런 계산문제를 다 정리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특강이고 커리큘럼이니까 투자해보시면 개산문제 좀 어렵게 생각하거나 좀 불안하거나 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도 수업을 딱 들어보면 충분히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분명히 들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34회 시험 적중이라고 나왔는데 이거 말 문제까지 포함해서 34회는 스마트학 개론 개념서와 여기 이제 요약집까지 포함된 내용이에요. 요약집, 그 다음에 스마트학 개론 계산문제집까지 해서 92.5%가 출제됐어요. 많이 나왔고 33회는 이것보다 더 많이 97.5%가 나왔어요. 97.5%가 적중했고 계산문제는 사실 적중했다라는 말보다는 그냥 나올 게 항상 나와요. 전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론 선생님이 계산문제 적중을 본다면 거의 90% 이상 다 했을 거예요. 작년에는 한 문제가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던 계산문제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계산문제는 사실 물론 수익하는 법을 유추해서 풀어낼 수 있기는 충분하지만 어찌됐거나 투자 가치를 설명하는 계산문제는 처음 등장해서 10문제 중에 9문제까지 적중했다라고 보는 거고 33회는 100% 다 제가 설명했던 계산문제용이 다 나왔으니까 적중에는 물론 이제 적중했다가 중요한 건 아니고 올해도 역시 35회는 뭐가 나올지 제가 5문제, 6문제 이상은 무조건 찍어드릴 수 있어요. 찍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실제 풀어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한 거긴 해요. 자, 계산문제는 18가지 유형이 있고 이 18가지 유형을 최초로 제가 구분했고 이 18가지 유형 중에 10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단원별로 이제 어떻게 출제됐는지 보니까 31회부터 35회까지 올해 이제 35회 보는 거죠. 이것까지 예상을 해본다라면 34회까지는 9문제, 9문제, 10문제, 10문제 이렇게 출제됐어요. 물론 이제 35회도 9문제에서 10문제 출제가 되겠죠. 이때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그 추세와 경향을 따져가지고 이거 나올 것 같다, 이거 나올 것 같다. 이제는 이런 유형이 중요하고 이런 부분까지 좀 더 해석해야 되고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제가 계산문제 특강에서 다 설명해 드릴 거고 경제론에서 1문제에서 2문제는 무조건 맞을 수 있고 시장론에서 2문제가 나온다면 역시 무조건 맞을 수 있어요. 자, 투자론은 좀 어렵지만 4문제가 나왔을 때 1문제라도 맞을 수 있게 준비하는 게 목표가 돼야 되고 금융론은 여기서 전에는 2문제, 1문제 나왔지만 작년에 34회 안 나왔어요. 이때 이제 35회 1문제가 뭘 나올지 충분히 예상하고 있어요. 이것도 준비해서 나오면 맞을 수 있어야 되고 개발관리로는 여기에 응용문제가 좀 요즘 나오고 있어서 일단 이건 패스하고 감정평가, 이게 엄청 중요하죠. 감정평가 개선 문제는 3가지 유형인데 3가지 유형 중에 매년 2문제씩 계속 나와요. 이 2문제를 풀 수 있으면 안정전합기관에 큰 도움이 되고 한 문제 이상은 무조건 맞아야 돼요. 거래사례 비교법 또는 공시지가 기준법 이 문제를 무조건 맞아야 되고 원가법까지 맞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올해는 원가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6문제, 5문제 이상 맞힐 수 있으니까 안정적인 합격에 도움이 크게 될 거예요. 총 이 계산문제 2지, 제 계산문제집이죠. 이 계산문제집에는 18가지 유형이 이렇게 있고 이 18가지 유형을 하루에 8시간 정도로 강의를 해가지고 제가 다 설명해 드리고 가장 대표적인 기출문제와 기본적인 문제, 대표 기출문제, 응용문제 예상까지도 제가 충분히 다 이 8시간 동안에 다 설명해 드릴 예정이에요. 자, 계산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은 무조건 계산기만 눌러서 하는 건 아니고 계산기를 사용하는 건 마지막 단계예요. 일단 18가지 유형 중에 계산문제를 딱 봤을 때 풀어야 되는지 안 풀어야 되는지 먼저 풀어야 되는지 아니면 말 문제를 다 풀어내고 남은 시간 동안에 풀어야 되는지 아니면 풀지 말아야 되는 문제를 스스로 좀 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 18가지 유형 중에 내가 풀려고 준비된 계산문제 유형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풀이 방법을 이걸 여러분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냥 계산기 눌러가지고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 이런 문제 유형은 이렇게 풀이해서 식을 세워서 이 푸는 풀이 방법과 계산식을 세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본 시험장에서 숫자만 적어서도 충분히 실수하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이 풀이 과정과 계산식을 세우는 걸 게을리하면 안 돼요. 제가 이걸 꼼꼼하게 잘 설명해 줄 거고 이거 설명한 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은 반복 연습만 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이제 암산할 수 있으면 암산하고 계산기를 쓸 필요가 있다면 계산기 눌러서 계산기 쓰는 방법까지도 제가 잘 설명해 드릴 거니까 이렇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꾸준히 반복 연습에서 완전한 자신감을 가지고서 본 시험장에 나오기만 해 그러면 내가 풀어낼 거야 이런 마음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연습할 때도 시간을 좀 체크해야 돼요. 내가 답을 맞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산 문제 한 문제를 열심히 풀었는데 5분 걸렸는데 답이 틀렸어요. 그러면 1년 공부한 게 이게 숲으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성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계산 문제를 풀어낸다는 게 아니라 풀 수 있는 계산 문제를 정해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응용 문제가 나오면 먼저 풀지 않고 말 문제 다 푼 다음에 남은 시간에 풀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도 충분히 제가 수업 중에 설명을 해드릴 거고 기초 수학이 부족해서 계산 문제가 두려우신 분들 하루 특강으로 들으면 기초 계산부터 기초 수학 같은 게 있죠. 이런 것들도 제가 원리적으로 충분히 다 친절하게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가 우리 계산 문제에 적용이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때 나오는 모든 수학적인 원리는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친절하게 잘 설명해 드릴 거고 계산 문제 풀이에 어려움을 느껴서 짧은 시간에 계산 문제를 풀고 싶은 분들 빠르게 풀어내는 방법적인 것들도 다 소개시켜주면서 천천히 설명해 드릴 거고 그리고 특히 이런 분들 많죠. 학계론 민법이 좀 어려워서 학계론을 좀 고득점 맞아야 되겠다. 70점, 75점 이상 맞아 있다는 분들은 계산 문제가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고득점을 학계론에서 막고자 하는 분들은 이 계산 문제 특강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학계론에서 80점 이상 막기가 수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후기를 잠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수포자인 내가 시험장에서 계산 문제를 풀었다. 내가 합격생들의 수강 후기를 제가 간단히 옮겨 놓은 건데 수포자인 사람과 관련이 없어요. 이건 수학이 아니라 그냥 계산이에요, 계산. 계산기도 쓸 수 있잖아요. 우리 학창시절에 계산기 못 썼잖아요. 그런데 이건 계산기도 쓸 수 있고 수학적인 원리가 깊은 내용까지 없어요. 우리가 어려워하는 미적분이다, 기아벡터, 확률통계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그냥 사칙연산이라든지 1차 방정식 정도까지. 그리고 나머지 좀 어려운 내용은 제가 가장 쉽게 풀어내는 방법적인 것들을 다 가르쳐 드릴 거니까 수포자인 것과 아무 관련이 없다. 수포자였는데 계산 문제가 너무 재밌었다. 라는 분도 있었고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빠르게 계산 문제 푸는 게 중요해요. 풀 수 있다가 중요한 것뿌라는 빠른 시간에 풀어낼 수 있게 안정적으로 빠르게 풀 수 있는데 비법을 가르쳐 두고 있다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본 시험장에서 너무 반가웠다라고 하는데 막상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시면 계산기로 문제를 푸는 사람이 한 시험장에서 한 30명 정도 시험을 볼 거예요. 그중에 계산기 누르는 사람은 한 3, 4명밖에 없어요. 그중에 여러분이 돼서 합격하시는 거고 계산기를 누르지 않는 분들은 사실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하루 특강으로 잘 공부하면 충분히 자신감을 얻어서 계산 문제도 잘 풀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합격은 계산 문제 하루에 완성할 수 있도록 계산 문제 좀 잘하고 싶은 분은 6월 2일, 일요일이죠. 이때 김포중앙 메가랜드에서 오프라인에서 특강이 진행될 거고 영상이 6월 3일쯤에 메가랜드에 올라가게 될 거예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계산 문제 자신감을 얻고 싶은 분들은 이 특강을 활용하시면 크게 도움될 거예요. 저는 특강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